고려하연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고 매입 수량도 늘렸습니다.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은 기존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7.2% 인상했습니다. 자사주 매입 수량은 기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5.5%에서 약 17.5%로 확대했습니다. 이로써 고려하연이 자사주 매수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는 기존 약 2조 6,635억 원에서 약 3조 2,245억 원으로 커졌습니다.